자,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M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플러스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과거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M플러스는 2차전지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 회사가 담당하는 장비들은 조립공정 장비입니다. 전지를 만들 때 양극판, 응극판, 판들을 만들고 그 판들을 쌓고 그리고 전기를 흐르게 하고 밀봉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 조립공정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또 하나 좀 아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전지에는 형태가 총 세 가지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세 가지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이 조립공정 장비들은 이 파우치형 공정에만 해당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과 각형 셀을 만들거나 전지를 만드는 업체에는 수요가 없고요. 파우치형을 만드는 업체들에만 지금 수요가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파우치형 전지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 그대로 원통과 각형 대비해서 파우치형이 되기 때문에 형상을 자유롭게 좀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불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엔드 유저들 밑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메인 형태의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조립 공정 내에서는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2차 전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메인 고객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중화권 거래선에서 지금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완샹, 역신전지 등등등 중국 내에서 파우치형 2차 전지에 대한 캡파 확장을 세게 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다 지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우치형 조립 공정에 있는 모든 장비를 턴키로 납품을 할 수가 있겠고 국내뿐 아니라 중화권까지 이미 지금 레퍼런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좀 붙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나 수주 등등등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지금 신규 수주의 추이를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년 가파르게 이미 지금 성장을 해온 게 증명이 된 업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뿐 아니라 이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메인 시장인 중국 시장 내에서의 레퍼런스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변화된 시장 확장성을 근거로 지금 글로벌 시장 성장과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변화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은 성장하는데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업체들은 시장 성장만큼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시장 성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업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요. 당장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간 실적 점점 성장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 차전지 시장을 견인하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인데 이건 용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5년까지 해서 SN이 리서치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전망을 한 건데 뭐 제가 얼만큼 성장한다 말씀드릴 필요 없이 2025년까지 거의 CAGR 30% 40%씩 성장하는 이런 높은 시장성을 가진 성장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역시 지금 매년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전기차의 시장 수요가 높은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필요도 없지만 일단은 친환경적이다라는 점이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 가장 지금 선봉을 달리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은 당장 지금 2025년까지는 매년 성장을 해올 것이고 이 성장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국내뿐 아니라 중앙국 같이 같이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만이 이 시장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M플러스가 그걸 딱 부합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게 시장이 크더라도 일단 수주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수주 좀 보고 그리고 실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이 회사의 신규 수주 추이 및 전망을 제가 지금 그래프화 시켜 보여드렸습니다. 2015년, 16년도에 이제 가파르게 한 번 성장을 했고 2017년에는 성장을 하긴 했지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유예하면서 일단 전방 업체들의 투자를 좀 밀었던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크게 하지 못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유예가 끝난 직후부터 2018년, 19년 지금 매년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실 거고 2020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유예 이슈는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려운 이슈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슈였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꾸준하게 수주를 기준으로 해왔다는 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실 건데 2차전지 쪽에 대한 중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이쪽 관련된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이 종목이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 중소형주 중에서는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사 중에서는 가장 지금 가장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회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전망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2019년은 이제 지난거나 마찬가지고 2020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2020년 2019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둘 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거의 영업이익 100억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가청액이 한 1,300억, 1,200억 정도 됐으니까 사실상 PER은 한 13배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몇 배를 줄 것인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지금 2020년에 YOY로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뭐 50%가 넘는 성장을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높냐 낫냐에 대한 판단이긴 판단인데 지금 2020년으로 이어된 수주 잔고가 지금 1,100억가량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고는 올해 매출 인식을 할 매출 재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장비 수주부터 납품 이후 매출 인식까지 5,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지금 올해 초로 가지고 온 잔고 1,100억은 당연히 올해 매출 인식을 할 것이고 올해 한 4월, 5월까지 수주받는 것들도 올해 매출 인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제가 바라보고 있는 1,500억 정도의 매출액 전망은 이렇게 과한 매출액 전망은 아니다라고 저는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작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것까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이만큼 성장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유지 또는 소폭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좋게 보셨을 경우에 매년 시장 성장 이상의 수주의 성장을 해왔고 매출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미 지금 높은 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내년 시장 전망이 발달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나 확실성 그리고 시장 센티먼트가 좋아졌을 때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관련 소용지 중에서는 거의 가장 확실하게 실적 기준이나 이런 회사의 펀더멘탈 베이스를 봤을 때는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쪽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테슬라 주가의 급등 거기 이제 M플러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어때요? 사실 근데 테슬라를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요. 일단 테슬라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제가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지금 300배 이렇게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지금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워낙 시장 선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몇 배를 줄 것인가가 아직 시장에서 확립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에 의심을 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테슬라의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뭐 차익실현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은 하한가 상한가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주가상 차익실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 시장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매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업체라고 하면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 이제 장비 소재하는 소재하는 에코프로 비엠이나 LNF 등등도 있겠지만은 국내는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밸류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쪽 관련된 센티먼트가 지금 회복되기 시작한지도 해봤자 뭐 한 달이 될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이 한 달이라는 타임프레임을 봤을 때는 장이 안 좋았다가 이제 장이 회복했던 12월 중순 그거를 단지 시장 반등이 아니라 시장은 안 좋았지만 이것만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같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벌써부터 밸류이션 논란을 받을 그런 것들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도 최근에 포커스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 밸류를 높게 주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12배 정도는 일반 하드웨어에서 주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12배면 그거는 맞습니다. 낮은 거죠. 그래서 국내 중화권 모두 수요일을 받을 수 있는 업체고 지금 매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밸류보다 더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가 되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